어? 뭐지?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젠 이 길로 다니면 안돼요 대신 새로운 길을 만들었답니다 이제 새 길로 다니면 돼요 아 공사를 하는구나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크롱 어? 뭐지? 어? 어? 조심해 어? 너무 아파요 큰일 났어요 핑크퐁이 다쳤어요 걱정 말아요 우리가 핑크퐁을 치료해 줄게요 빨리빨리 서두르자 이 아기 상어가 핑크퐁을 치료해 줄게요 이 아기 상어가 핑크퐁을 치료해 줄게요 줄게요 Chili 열이 많이 나고 감기에 걸렸어요 br dok 바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기 상어가 다친 자동차들을 고쳐줄게요. 아야 아야 배가 많이 아파요. 아야 배가 많이 아파요. 치료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기 상어 아야 배가 많이 아파요. 아야 배가 많이 아파요. 아야 배가 많이 아파요. 아야 배가 많이 아파요.